강릉시가 시정현황과 생활정보, 의정활동 등을 담은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소식지를 통합하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임기가 남은 편집위원들을 해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잡지 형태로 발간하는 소식지는 두 가지. 소량 강릉은 1년에 4번 계절마다 나오고, 제일 강릉은 달마다 발간됩니다. 시청과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배부하거나 출향 인사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둘로 나눠진 소식지를 통합하고, 젊은 세대를 겨냥해 인터넷 소식지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볼 수 있는 층을 유도해서 강릉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나 어떤 모민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소식지는 내년 1월분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임기가 남아있는 편집위원들을 마지못해 그만두는 식으로 해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한 구체적인 해촉 사유는 장기 치료나 장기 해외여행, 업무능력 부족이나 품위 손상, 강릉을 떠난 경우 등입니다. 강릉시는 그 밖의 사유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들어 해촉했습니다. 갑자기 해촉된 편집위원들은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 문학관 건립 재검토, 실입미술관 이전 논란 등 강릉시의 문화예술 행장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항병진입니다. MBC 뉴스 항병진입니다. MBC 뉴스 항병진입니다. 감사합니다.